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9일, 목요일 12시입니다. 정오의 코인 라이브, 저희가 뜬금없이 생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뭐 라이브를 좀 넓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이름부터 말해야겠네요. 오진석이고요. 이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시간에 뜻밖의 라이브 속에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일단은 목요일 날은 이렇게 정오의 코인 라이브를 파일럿으로 뉴스 해설을 해드리고, 이제 금주간의 뉴스, 오늘 나온 새로 나온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사실 화요일에도 저희가 AM 매니지먼트 하잖아요. 맞아요. AM 때도 이제 똑같은 시간대에, 11시 반에 시작하긴 하지만, 뉴스 정리를 좀 하고, 그런데 이제 매일 왜 안 하냐, 저희가 목요일하고 화요일을 하면서 확장을 좀 하면서, 이제 해 나갈 얘기기 때문에, 예정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뜻밖의 라이브를 하기로 제가 결정했지만, 저도 조금 떨리네요. 저는 선배만 믿고 갑니다. 좋습니다. 이현지 아나운서를 제가 더 믿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코인 가격은 6만 3천에서 6만 2천을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사실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지는 않고, 그다음에 6만 5천 선 이상으로 터치했던 게 이제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즈음에서 지금 횡보를 하다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하나 때문에 조금 장애 침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수탁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네. 이 내용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지금 저희가 기사를 상당수, 저희 홈페이지에 쓴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오늘의 주요일시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준비한 게 뭐죠? 제가 그 우리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자주 들었을 마이클 세일러가 한 시간짜리 연설을 한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직접 한 시간 내내 그 어려운 영어를 잘 들어가면서 요약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마이클 셀러라고 하면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수장이면서, 이제 자신의 회사를 비트코인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가 됐잖아요.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그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수장인데, 최근에 지난주였습니다. 5월 초에 기업을 위한 비트코인 행사를 열었어요. 거기서 마이클 세일러가 평소 해오던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ETF라든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 또 반감기가 지난 직후에 큰 행사였기 때문에 아주 작심하고 한 시간 동안. 맞아요. 비트코인이 미래다. 비트코인이 미래다. 뭐 이런 얘기를 작정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 잠시 뒤에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가 조금 첫날이니까,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상관은 없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으로 좀 가볼게요. 일단은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헤드라인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제 화면에, 제 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친암호화폐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오늘 새벽에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거부권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사실 앞서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무엇이냐, 그거부터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다시 화면으로 좀 넘어가면요. 자, 미국의 상하원 공동결의안, SAB-121, 그러니까 SAB-121을 무효화하는 공동결의안, HJRES-109. 이거 어렵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요? 글로 읽을 때는 쉬웠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상하원 그리고 양원, 양당이 모두 합쳐서, 초당적인 이야기를 합쳐서, SAB-121이라는 일종의 신용용인데, 이거를 이제 날리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HJ, 이게 뭐냐면, 하우스 조인트 레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스는 하원이죠. 조인트는 공동이죠. 레솔루션은 이제 해결하는 거, 결의안이에요. 공동결의안인데, 이게 번호가 109번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화면 뒤에, 제가 보이나요? 지금 보시면 숫자가 뒤에 나오는데요. 레퍼블리칸, 그러니까 공화당이 207명이 찬성을 했고요. 데모크라틱, 민주당이 21명이 찬성을 해서, 토탈 228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는, 제가 좀 비켜야겠다. 이쪽이구나. 18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SAB 121이라는 시행령에 대한 거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하원에서 됐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키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러자 이 내용과 나온 동시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보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그게 뭔지도 모를 거다라면서, 이제 영상이 촬영된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1시간 전쯤에 브레이킹이라면서 트위터에 엄청 돌았는데, 자신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한다면 나한테 표를 던져라.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죠.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러면서 바이든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민주당 정부가 크리프트에 대한 적대감, 호스탈리티를 갖고 있다라면서 아주 그냥 암호화폐 한 사람한테 기분 좋은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아까 사전에 좀 봤잖아요. 네. 지금 틀어드릴 텐데 어땠습니까? 아, 되게 어필을 역시 잘하는, 이게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되게 어필을 열심히 잘한다. 조맨십 장난이죠? 네. 말을 진짜 잘하고. 말 진짜 잘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강성이면서 희하화되는 이미지가 있지만 진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말을 진짜 쉽게 해요. 엔터테이너니까 말을 쉽게, 진짜 쉽게 하는데 혹시 PD님 이거 플레이 준비됐습니까? 네. 그러면 소리 좀 켜주시고 함께 잠깐 볼게요. 바이든, 바이든은 어떻게 알지 모르겠지. 바이든은, 바이든은 크리프트에 대한 적대감, 아니면 뭐죠? 내가 스테이지에서 꺼내요. 내가 스테이지에서 꺼내요. 이제는 모르겠지. 그런데, 겐슬러는 굉장히 많이 против다. 데모크람들은 굉장히 против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против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크리프트에 대한 적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리프트에 대한 적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크리프트에 대한 적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적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반대합니다. 바이든은, 바이든은 잘 모르겠지.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시점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보도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쫙 봤더니, 영상이 돌기 시작한 게, 이제 오늘 오전 시간대예요. 9일 오전 시간대니까, 아마도 극퇴근에 찍힌 것 같고, 이게 뭔 예용이냐면, 이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회담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장소인데, 자신의 별장이고, 플로리다에 가면 마라라고라는 자기의 약간 저택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앞에 사람들 쫙 모아놓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NFT 산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자기는 그걸로 돈 좀 벌었잖아요, 크리프토로.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 마라라고 해서, 앞에 이제 자기 NFT를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찬 시간에, 이제 모아놓고, 그러니까 NFT 산 사람들이니까, 크리프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리프토에 대한 친화적인 얘기를 꺼낸 것이고, 이제 아마도 시점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하원에서 나온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소식이 알려진 거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한다.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라도 바이든은 크리프토가 뭔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영상이 또 하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민주당 정부가 크리프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 호스탈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되면, 나는 호스탈리티를 스탑할 것이다. 그러니까 친화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그 타겟층을 확고히 해놓고, 좋아하는 말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진짜 1등이죠. 뭐, 당연히 앞에 이제 NFT 패키지 산 사람들이니까 크리프토 쪽에 친화적인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자기는 바이든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또 아까 이제 투표한 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화당이 확실히 크리프토에 대해서 훨씬 친화적입니다. 패측 맥켄리 지금 금융서비스 위원장도 공화당이고, 대부분의 친화적인 법안을 내는 하원 혹은 상원 의원들 대부분이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이 생각이 게리겐슬러에 가깝다. 그렇죠. 이걸 냅둬야 되냐? 어떻게든 좀 올감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일단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의회로 리턴이 됩니다. 그렇죠. 네. 빠꾸 먹은 거죠. 빠꾸 먹은 거죠. 네. 미국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레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걸 우리나라가 조금 받아들인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제 미국은 상하원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빠꾸를 내도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상하원에서 이제 3분의 2, 의원 수의 3분의 2가 재유교를 해요. 네. 그래서 이 3분의 2를 충족을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싫든 좋든 무조건 땅땅땅땅. 법안으로 땅땅땅이 되는 그런 구조고, 하원으로 갔다가 상원으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아까 봤던 숫자들처럼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게 땅땅땅이 된 거였으면 아마도 갔다가 다시 내려와도 다시 땅땅땅 결혼이 높고. 다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 숫자를 좀 쳐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결의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가 410명이더라고요. 그럼 3분의 2면 273명, 275명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 하원에서 이거를 섞었을 때 228명이었나요? 그러면 한 50명 가까이 모잘라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 법안이 다시 재의결에 가도 될 수 있느냐. 쉽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데모크라티,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의원들은 어찌 됐든 조 바이든과 게리겐슬러의 성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이게 지금 계속 저희가 뒤에 백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왼쪽에 보면 이제 포터스, 백악관 마크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이게 이제 결의안이 되고, 되기 전에 관련된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줄에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라인이 나오는데 저희 한번 치워주시겠어요? 이게 마이지막줄에 상당한 이 백악관의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들은 굽히지 않겠다. 뭐냐? 지금 SEC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크립토 규제 활동을 제안하는 것은 금융 불안정과 시장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다. 라면서 그 밑에 프레지던트는 이게 패스가 돼도 비토를 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이제 성명서를 백악관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원이나 상원에서 뭐 공동결의를 하든 말든 우리는 SEC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둘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가 맨 밑줄, 세 줄에 이렇게 써 있다. 사실 되게 좀 애매하죠. SEC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원래 이런 정부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잖아요. 애매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지점이 거기거든요. 보통은 명확한 레지슬레이션을 입법 활동을 통해서 입법부가 내놓은 법안을 통해서 사실 어떤 산업을 규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SEC는 물론 독립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거기서 집행하는 규제의 방법이 집행 위주라는 거예요. 익스큐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 처벌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압박하고 너무 정치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항상 하고 있는 게 게리겐슬러는 너무 정치적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게리겐슬러가 MIT 교수였을 때 했던 말과 지금 하는 행동이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무브먼트다. 그런 행위다라고밖에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좀 앞에서 지체가 됐는데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오 뭐야. 200명이 넘게 들어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보세요. 그럼 문제가 되는 SEC의 집행활동이 뭐냐. 이 격리안을 통해서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SAB 121이 뭐냐. 이게 뭐냐면 위에 써 있죠. 스태프 어카운팅 빌리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안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뭔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뭔가 만들어갖고 의원들이 집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SEC가 규제 문건을 만들어서 이거를 대상되는 기관들한테 시행령이라고 합시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도 돼요. 독립기관이니까. 일단은 그게 이거를 따라야 되는 의무는 존재하게 되는 그런 문건이 생기는 거죠. 그게 스태프 어카운팅 빌리틴 121인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됐고 이게 2년 전에 나왔습니다. 2년 전에. 무려 2년 전에 나왔고. 나온 지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2022년 3월 31일 날 SEC가 시행했는데 주요 내용이 가장 문제가 됐고 이게 지난 2년 동안 우리 크리프트 업계가 성장을 하는 데 상당한 규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는 기존의 레거시 은행 그러니까 은행은 뭘 합니까? 기본적으로. 은행 가면 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받아주고. 돈 빌려주고. 돈 대출해주고. 그거거든요. 조금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커스터디. 커스터디와 관련된 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그거를 은행이 크리프트 커스터디를 못하게 하는 방향의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ETF가 승인이 되고 ETF 관련된 무슨 뉴스가 나올 때 생각해보시면은 뒤에서 좀 보여드릴 때 지금 나오네요. 지금 ETF와 관련된 수탁사라고 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어디가 나옵니까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밖에 얘기가 안 들려요. 왜냐. 코인베이스는 은행이 아니에요. 코인베이스는 상장된 IT 회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탁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거지. 은행은 아니고. 은행은 아닌 거야. 금융사가 아닌 거야. 그래서 SAB 1221은 은행이 코인 수탁을 받으면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놓은 지침이다. 어떤 구조가 돼 있느냐. 근데 생각해보면 아직 코인이 진짜 돈으로 인정 못 받았으니까 은행에서 처리를 못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맞긴 한데 수탁 자체는 뭐냐. 돈만 받는 건 아니죠. 은행 가면 금고도 있고 미국 영화 보면 은행 가면 거기에 돈만 있습니까? 아니죠. 문서도 있고. 그렇죠. 그런 수탁 기능 자체를 암호화폐를 받을 경우에 이제 그 은행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 장만 더 하나만 더 보여주실게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형태로 수탁할 때 어떤 관리 규정을 갖고 있는지 코빈 리서치에서 지난해 10월쯤에 나왔던 리서치인데 정성문 센터장 지금은 이제 프레스토로 가셨는데 그 당시에 미국 가서 이제 보고서를 내신 건데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이제 아직은 규제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커스터디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 커스터디를 같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는 나와 있지만 미국은 이미 커스터디 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냐. 고산 격리라는 게 지금 보이시죠. 고산 격리가 뭐냐면 고산을 할 때 그러니까 회사가 망할 때 이거를 파산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에서 그 격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쉘터를 지닐 때 벤크럽트 할 때 이 쉘터를 만들어주냐 뭘 이 자산을 고객이 맡긴 자산을 그거를 기존 은행은 돈을 받으면 해줍니다. 근데 이제 one to any one sab는 뭐냐. 크립토는 그걸 대상이 안 된다.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뜻은 뭐냐. 니네가 사업하다가 망하면 돈을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됐을 때 니네가 모든 부채를 다 떠나야 되고 수탁한 크립토 자산의 크기에 대해서 니네가 모든 빚으로 충당해야 되고 파산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김동영 님의 커스터디가 뭐죠? 쉘터는 뭐죠? 이거 설명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저도 공부하느라고 조금 헷갈립니다만 커스터디는 이제 수탁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맡아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물건 좀 금고에다 넣어줘. 이게 그냥 수탁인데 이제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말하는 건 자산 뭐 돈을 준다거나 채권을 수탁한다든가 갖고 있게 해주고 그걸 관리하게 해주는 거를 수탁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이제 커스터디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코인비시가 커스터디업을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 ETF 거기에 대해서 수탁사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 뭐 그런 컨셉입니다. 쉘터는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도산 격리, 벵크러프트, 도산하는 파산하는 데서 피해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를 이제 쉘터라고 하나요. 쉘터에서 정해주고 있다. 쉘터는 제가 그냥 지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격리해주고 있다. 저 밑에 보시면 제가 조그맣게 써놓긴 했어요. 도산 격리가 뭔지. 뭔지에 대해서 확대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크립토를 아무튼 그걸 하면 안 해주겠다. 어떤 식으로 안 해주냐. SAB-121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은행권이 가지면 다 니네 부채고 니네 자산으로 다 잡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남의 거거든요. 그냥 내가 은행에 맡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현재 아나운서 돈을 이현재 아나운서 코인을 수탁사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그게 수탁사께 돼요? 아니요. 제 거죠. 그게 당연한 거거든. 근데 이 SAB-121은 이게 저렇게 가면 쟤네 회계 처리할 때 쟤네 걸로 잡힌다는 거야. 근데 기존의 돈은 안 그렇거든. 좀 위험하겠네요. 완전 위험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하지. 그렇죠. 안 하죠. 지금 피디님이 화면에 띄워주신 게 뭐냐면 Custody and by asset under custody. 그러니까 이게 수탁하는 사람들의 규모를 딱 해놓은 건데 이 중에 지금 크리프트 관련된 수탁사라고 우리 한 번이라도 들어본 것도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다 은행밖에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이라고 불리는 이제 뉴욕 멜론 은행도 없고요. JP Morgan은 당연하고요. 그 밑에 있는 유로 어쩌고도 마찬가지고요. 다 없잖아요. 그런데요. 은행이 SAB-121을 통해서 이 크리프트를 수탁해서 우리가 이것도 갖고 이걸 통해서 금리 이자라든지 그런 걸 이제 영업활동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커가지고. 네. 위험성이 커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무효화시키는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안이 나온 이유는 지금 코인메이스나 일종의 크립토 베이스 IT 서비스 기업들만 크립토 커스터디 수탁업을 하게 하면 기존의 은행권과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사라지고 오히려 전통적인 섹터에서 해오던 예치에 대한 능력을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SEC가 그걸 막기 위해서 무리한 집행 권한을 사용했다. 고렇게 이제 구조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시장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SEC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시장이 무너진다. 흐려진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만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코비리서치에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전통 수탁은행들이 SAB121을 따르면 수탁하는 가상자산이 조금만 증가해도 자기 자본 비율이 훼손되기 때문에 수탁자산을 유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SAB121에 구애받지 않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다른 코인베이스 같은 곳만 공격적일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코비리서치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 밑에 써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 처음에 써 있는데 SAB121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잘못된 행정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난 오늘 이거에 대한 무효화 조치의 결의안이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비터권을 쓰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아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비터권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좀 어떻게든 친 암호화폐적인 법안이 나올 줄 알았으나 택도 없다.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비트코인 가격에 6만 천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SAB121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의안 바이든은 이거를 결의안을 하든 말든 비터권을 써서 거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바이든 싫다. 맞습니다. 실데나필님이 바이든이 싫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 민주당 행정부는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화당은 그래도 이걸 통해서 전통금융의 친화적인 의원들도 잘 써먹으면 괜찮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게리겐슬러를 포함한 민주당 쪽 의원들이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금융권과 자기 임기 내에서 최소한 크립토 쪽은 그냥 아예 넘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신범하는 거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한가? 개인 의견. 이것은 선배의 개인 의견입니다. 오! 대표님 2만 달러래. 우와! 2만 달러! 2만 달러! 네. 앞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와...